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대선 당일 명태균 보고서. 지난 대선 당일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명태균 씨가 작성한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자료 삼아서 회의를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네, 뉴스타파에서 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었던 신용한 교수의 주장이에요. 본인이 쓰던 외장하드를 최근에 열어봤는데 명태균 씨가 사실상 운영한 걸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여기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더라. 그리고 심지어 이 문서는 대선 당일 날 내가 다운로드를 받았었던 거고 이걸로 캠프에서 전략회의까지 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랑 명태균 씨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그 사람 알긴 했으나 경선 때 다 정리했었다라는 입장이었었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대선 당일 날 저장됐던 걸로 회의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걸 배치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미공표 여론조사는 내가 캠프에다가 혹은 후보 측에다가 전달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만 본 것이다. 네. 그런데 이 신용한 교수가 공개한 여론조사 보고서가 미공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보고서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혹시 그러면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혹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공짜 여론조사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이게 전해진 게 아닌지 따져봐야 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계속 보냈어도 이게 무시가 됐다면 모르는데 캠프에서 정말 적극 활용을 했다면 이거 공짜 여론조사를 협찬받은 거 아니냐 일종의 뇌물지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불법 정치 자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신용한 교수의 주장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실, 국민의힘, 명태균 씨 모두 공식 언급은 일절 없었어요. 어제까지. 반면 민주당에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 게이트에 비상구가 열렸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석고대조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운영이 국감해 신용한 교수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방안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한 교수를 사실 저도 잘 알아서 어제 좀 물어봤는데 민주당 쪽에서 연락 온 건 없었다고 하면서도 부르면 나갈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정감사에. 다만 저는 조금 이 보도는 신중하게 봐야 할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이 보고서를 갖고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보고서 전달 경로가 중요할 거예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작성을 했다고 하니까 그럼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 캠프로 어떻게 전달이 된 건지 그리고 신용한 교수한테 어떻게 다운로드가 된 거고 그러면 이 캠프에서 어떤 회의에서 누구누구 누구가 만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었는지가 좀 규명이 돼야 될 텐데 캠프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떤 회의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네. 이게 사실 규명이 돼야 될 텐데 일단 신용한 교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떤 회의인지가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내 외장아재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내가 캠프에서 전달받았던 것 같고 회의에서 이게 쓰였을 걸로 보이는데 근데 어떤 회의에서 누구랑 같이 이 자료를 갖고 회의를 했는지 제가 어제 보도에도 나왔고 저도 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그것까지는 내가. 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반면에 당시 선대본에 있었던 사람들 제가 좀 가능한 사람들 몇 명 체크를 해봤는데 다들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이 명태균 보고서에 대해서. 선대본에 있었던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주요 본부장 톱5에 있었던 주요 본부장 한 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선대본의 고위급 논의 기구에서는 전혀 없었던 자료다. 만약에 명태균 씨가 후보를 팔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 자료를 건넸으면 그게 돌았을 수도 있긴 한데 공식 라인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다만 추가 증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신용한 교수가 한 6천 건 정도의 파일을 지금도 갖고 있대요. 한 6, 7 기가바이트 정도 외장아재에. 그중에서 혹시 다른 정황 증거 같은 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또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측면까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 관련해서 저희 CBS의 단독 보도가 오늘 아침에 하나 나왔는데 이런 미공표 여론조사를 당시 선관위에 신고했었던 게 명태균 씨도 아니고 강예경 씨도 아니고 황모 씨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공표든 미공표든 여론조사 기관 바깥으로 나가면 다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신고한 사람 명의가 황모 씨로 되어 있다? 네. 66살 황모 씨로 되어 있는데 이 황모 씨는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마산 지역의 조폭 출신이라고 해요. 여론조사가 만약에 이게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연결을 지으려면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폭 출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뭐냐. 이 규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만 나온 거지만 왜 이런 사람이 여기에 이런 의문은 생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명태균 씨 관련된 주말 사이 소식들 정리해 주셨는데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일단 이 신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확하게는 당시 직책이 윤석열 캠프 정책 총괄 지원실장 신용한 주장의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의 그동안의 해명이 다 거짓이거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를 대선 기간에는 몰랐다라는 거 대선 이후에는 연락을 안 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이런 보고서를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회의를 했다라면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일 날 운영이 국감에 신용한 교수를 민주당이 부른다라는 거고 그때 강혜경 씨도 다시 한 번 부른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할 텐데 특히 이제 이 신용한 교수가 공개한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강혜경 씨가 국회에 제출한 거하고 이미 제목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일치가 됐어요. 같은 파일인 거는 이미 확인이 된 건데 이제 어떻게 입수가 됐는지는 좀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검찰이 어떻게 이걸 수사를 하느냐 이 문제가 좀 중요해진 것 같은데 지금 주말 사이에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 게 검찰이 일단 늑장 수사를 했다라는 거가 여러 개 지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창원지검이 지난해 12월에 그러니까 성관위가 경남 성관위가 창원지검에 고발을 한 사안인데 이게 9개월 동안 수사과에 근데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를 할 의지가 아예 없었다. 최근까지도 이제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되다가 너무 이게 사태가 커지니까 창원지검이 뒤늦게 좀 뒷북을 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 압수수색하고 지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미 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압수수색 한 달 전에 짐 다 뺐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한 곳이죠. 네. 이런 데서는 이미 다 뺐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실효적으로 이게 확보가 될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에 MBC가 보도를 한 건데 김모 소장, 미래한국연구소의 김모 전 소장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말 맞추기용 메모를 확보했다라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 지방선거에서 출마자들한테 명태균 씨가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씩 2명한테 2억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공천 탈락, 이들은 공천 탈락 후에 이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 차용증까지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했다라는 걸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일종의 공천 장사를 했다라는 의혹인 거죠? 그렇죠. 이거 보도는 이미 예전에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한겨레에서 이미 보도를 해서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2억 4천만 원이 지금 이거를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이거를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이제 CBS 노커뉴스의 단독 보도 조폭까지 지금 나오다 보니까 황모 씨가 어쨌든 황모 씨가 의뢰를 한 거는 거기에 문서에 적혀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황모 씨가 지금 강인경 씨 주장으로는 황모 씨가 이끈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황 씨가 조폭 황 씨가 이끈까지 해서 그 돈으로 했다라는 거면 이건 조폭 돈이 지금 선거판에 들어온 거야? 이게 그러면 그 뒤에 대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막 1파, 만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혜경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또 명태균 씨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궁금한데 어제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즉 대선 당일날에도 이 명태균 씨 보고서를 회의했다라는 이 신용한 교수의 이야기 나오고 나서 명태균 씨가 SNS 올렸더라고요. 잠깐 볼까요? 뭐라고 올렸냐면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에 이 한 몸 바쳤다. 건곤 일척이다. 이렇게 짧은 네 문장을 올렸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사실 아주 다양하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렉을 정리하기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한참 말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혹시 조작하거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게 공천 개입이랑 연관된 거 아니냐. 이게 두 번째고. 또 하나가 경남의 산단, 창원 산단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를 혹시 미리 알고 그걸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굵직하게는 세 개의 의혹이 지금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국감에도 이 이야기는 좀 오르내릴 것 같아서 미리 정리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북한군 5천 명 집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속속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그래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전투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이 오늘쯤 전투에 투입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까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까지 북한군이 최대 5천 명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집결할 걸로 보인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쿠르스크주가 여기가 지금 교전이 제일 치열한 곳 아니에요? 제일 치열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 본토이긴 한데 우크라이나가 일부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거칠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요. 이 북한군의 파병 총책임자로 김정은의 최측근이 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름은 김영복 맞습니까? 네. 일본 교두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합동참모본부의 차장격이거든요. 최근에 두 계급 특진을 했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현지 시찰할 때마다 수행하는 사진이 나오면서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대규모 파병의 징후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큰 사람이 갔다고 하면 수십, 수백 명 정도 간 전투에 이런 큰 임무를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 명, 많게는 만 명대 이런 규모로 보이는 징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이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안전보장국장 같이 3국 회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우리 정부의 대표단이 북대서양 이사회에서 나토가 가거든요. 거기서 북한군의 파병 동향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 또 살펴봐야 될 게 민주당이 북한군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제2의 계엄령 이런 사태로 좀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거 있었잖아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랑 신원식 안보실장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 그러니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거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라는 취지의 한기호 주장에 우리 신원식 실장이 긍정적으로 답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걸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하고 있는 거다. 이를테면 전쟁을 우리 국내의 전쟁을 유도하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논평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크라이나 쪽의 전쟁 불씨를 서울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정부가 그러고 있다? 빌드업하고 있는 거다. 그런 외환유치 예비 음모다. 계엄의 예비 음모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에 나왔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이 북한군 5천 명 집결. 교전지역 투입.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열차가 아니라 수송기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로. 열차로 옮기면 시베리아 횡단절도 타가지고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빨리 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까지 태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급하다. 이건 추정할 수가 있고 명단의 최상단에 김영복이 있다. 이렇게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복이 총참모부 부참모장. 부총참모장인데 삼성장군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김영복이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김영복이 김정은하고 매우 가까운 데에서 계속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병을 준비를 하고 김영복이 김정은의 측근이었다라는 거를 러시아에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올해부터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 북한군 CNN 방송이 보도한 건데 북한군 30명당 러시아 고위장교 3명이 붙었다라고 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보통은 이게 소대급이거든요. 소대장 한 명 있어요. 장교 한 명 있어야 되는데 3명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러시아 군인은 너무 많이 지휘관을 많이 투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북한군 타령하는 거 막으려고 감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약간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위험 지역에 총알바지로 지금 들어갈 가능성. 그러니 북한군이 타령을 하니까 오히려 강하게 통제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러시아 장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실전에 투입되는 건 며칠 안 남은 것 같고 일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파병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대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거죠. 사실은. 파병을 할 줄을. 그래서 이거를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재 위반 아니다라고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예예. 없죠. 파병 금지 조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추가적으로.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재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안보리 이사회의 이사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게 될 가능성이 없어서 뭐 여러모로 일단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제3국으로서 개입한 첫 번째 케이스가 북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불동이 어떻게 해서 또 우리한테 튀지는 않을까 이거 하나 걱정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저렇게까지 가까워지면 무슨 일 있을 때 러시아가 득달같이 어떤 물리적 중돌이나 이런 게 벌어지면 한반도에 개입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도 걱정되고 이래저래 걱정되는 게 많아서 지금 조심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래서 대통령이 뭐 살상무기 지원하겠다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부적절하다. 지금 너무 앞서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본 총선 소식 짧게 말씀드리면 여당 참패입니다. 자민당. 원래 279석이었는데 215석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본 제1야당인 입험민주당은 98석에서 148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시바 총리가 한 달 됐는데 한 달 돼서 지금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본인은 사퇴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공천원금 게이트가 지금 끝까지 이어지면서 그 파문이 지금 극복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새롭게 판이 짜야 될 상급 공명당 같은 경우에는 공명당 당수가 떨어졌습니다. 연립정부 같이 하거든요. 자민당 공명당. 그렇죠. 자민당과 공명당. 네. 공명당 당수가 떨어졌어요. 당수가 당대표가 떨어졌어요? 당대표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파문이 엄청 커서 일본도 지금 정계개평까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본의 전국 상황 상당히 불안하군요. 다음으로 갑니다. 티머니 먹통. 어제 한 95분 정도 전국의 터미널에서 대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국의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140여 곳이 이 매표 발권 시스템을 티머니 서버를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티머니가 먹통이 되면서 그 매표 발권 업무가 사실상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기차표, 버스표 끊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후 1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있었던 일인데 승차권을 수기로 발급하고 그리고 대신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돈을 받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매표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러니까 발권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나중에 이제 버스 탔을 때 또 이 표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거를 그냥 승객의 이름이랑 휴대전화 번호 이런 것들을 인적사항만 확인한 다음에 버스 태워주고 이런 되게 옛날식으로 옛날에 버스 대합장에서 대합실에서 있었던 막 대전 이렇게 손으로 써서 몇 시 이런 식의 2시간 동안 벌어진 거예요. 진짜 혼란했겠네요.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발 동동 구르면서 실제로 터미널 가서 이제 발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잖아요. 원래는 집에서 이제 끊을 수 있었는데 앱으로도 끊고 막 됐는데 이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도 티머니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제 배차 그리고 요금 수납 이런 것들에 장애가 있었고 어떤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했는데 그냥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니까 받을 수가 없어서 무료로 운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티머니에서는 전산센터 네트워크 장비 오류가 있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던 거다. 피해 보상안을 하루빨리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또 실감하는 매번 보죠. 카카오톡 먹통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맞아요. 대혼란이 벌어지는 김준일 대표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네트워크 통신망과 연결된 기계가 꺼져가지고 네트워크 장비 오류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꺼졌을 때 다른 것들이 작동하도록 이렇게 우회할 수 있도록 이런 서버를 만들든지 다른 기계를 가동할 수 있게 대안을 만들었는데 그걸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고들이 대부분 다 그럽니다. 예전에 KT망이라든지 아니면 화재 나가지고 예전에 네이버 쪽에 그러니까 이게 비용 문제예요. 결국은. 최적화 효율화를 하다 보면 왜 두 개씩 가동해? 2, 30년마다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고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피해 보상안에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피해를 보상을 할 것인가 누구한테 이 문제가 굉장히 당분간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전산망 먹통되면 어제는 이게 버스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더 응급한 어떤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찔합니다. 망에 의지하는 규모나 의존도는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우린 뭘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